야 야 뭐야? 쟤 새로 왔나 봐 난 먹었어 내가 안 먹었어 어쩌라고 같이 먹자고 난 먹었다고 나 혼자 못 먹어 어쩌라고 같이 먹자고 나 먹었다고 어쩌라고 그냥 같이 먹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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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뭘 꺼나 봐 담배내? 그래 뭐인가? 담배냄새 응? 많이 컸다, 김희웅 쪽팔리지도 않냐 뭐? 난 단봉음사 먹으면 별미에서 들어 없음 오